정말 뭐라 말할 수가 없는 제 작품을 여러 번 해봤지만 제가 나이가 거듭하고 나이가 들수록 가슴이 더 뭉클하고 찐이에요 먼저 우리 선생님 정말 귀하는 거 감사드리고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하고 해주시고 항상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문자에게 찬양해 주신 우리 선생님 선생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준비하실 것 같아요 주시면서 담아 다니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